안녕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할머니입니다. 큰 배를 만드신 노아 한국과 영어 키스토리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큰 배를 만들어라 내가 많은 비를 내릴 것이다 노아에게 큰 배를 만들어라 노아의 아들들은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큰 배를 만들었어요 노아의 아들들은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노아의 아들들은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모든 동물을 배에 태우거라 동물이 줄지어 배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모든 동물을 배에 태우거라 동물이 줄지어 배 안으로 들어왔어요 books in the inner lines 노아와 가족들도 모두 배에 탔어요 루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노아와 가족들도 배에 소환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잖을 내린בׄ니 Then it started raining. 비는 40일 동안 밤에도 내리고 낮에도 내렸어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겨있어요. 배 안에 있는 노아, 가족과 동물만 살아남았어요. 와우, 비가 그치자 조금씩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배는 산꼭대기에 닿았죠. 비가 그치자 조금씩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배는 산꼭대기에 닿았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두 배에서 나오느라 노아와 가족이 배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노아와 가족이 노아의 산꼭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네.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어요. 오오. 예. 예, 땡큐 갓